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일대 담임 목사인 고 김용은 목사를 조명한 책을 출판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책 김용은 목사를 저술한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무토지, 무주택, 무통장, 무패물, 사무의 삶을 실천한 김용은 목사의 생애를 담은 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김용은 목사의 장남 김용곤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으며 차남인 김원곤 목사는 기도와 봉사로 교회 부응을 이룬 김용은 목사의 초기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고 김용은 목사는 농아맹아학교와 애유권을 설립하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후견하는 사역을 펼쳤으며 시신과 각막을 이증하고 사택을 헌납했습니다.